미정국 한인 인구 10명 중 3명은 혼혈로 파악되었습니다.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여전히 캘리포니아주이지만 한인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주는 노스다코다, 아이다오, 워싱턴 DC 등으로 나타났습니다.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은 총 56만 2,497명입니다. 이는 5년 전인 조사 당시 52만 5,400명에서 6.6% 증가한 규모입니다. 그 뒤로 뉴욕 14만 2,143명, 텍사스 11만 1,701명, 뉴저지 10만 9,856명, 워싱턴 9만 7,176명입니다.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노스다코다였습니다. 노스다코다 한인 인구는 2016년 871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엔 2026명으로 57%가 늘었습니다. 혼혈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아이다오로 한인 인구 60%가 혼혈로 조사되었습니다. 또 메인, 몬타나, 와이오밍, 하와이, 미시시피도 한인 2명 중 1명은 혼혈이며 비혼혈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뉴저지로 전체 한인의 89%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뉴욕, 캘리포니아, 조지아, 일리노이, 메릴랜드 순이었습니다. ules지 1권 1권